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미 전역에서 차량 강탈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N95 마스크 4억 개를 약국이나 지역 헬스센터에서 무료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겨울 비수기와 매물 부족으로 4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군 병력과 전투기 전함 파견 태세에 나선 데 대해 러시아가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해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IRS가 차일드 텍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매달 현금 지원을 설명해주는 편지. 6419에 틀린 정보를 그대로 우송해 세금보고와 세금환급에서 혼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IRS의 틀린 정보대로 세금보고할 경우 수작업 감사에 걸려 세금환급이 수주, 수개월 지연되는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김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도 소득을 신고하는 연방 세금보고가 막 시작된 시점에서 IRS 국세청이 터무니없는 실수를 범해 납제자들을 혼란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IRS 국세청은 납제자들에게 보내고 있는 두 가지 편지 가운데 차일드 텍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매달 현금 지원의 세부 내역을 알려주는 IRS 편지 6419에 틀린 정보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고 경고하고 주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IRS는 편지 6419에 포함돼 있는 틀린 정보를 토대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경우 자동적으로 세무감사 대상으로 분류돼 국세청 직원들의 수작업으로 재검토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 납제자 4명 중 3명이나 고대하고 있는 텍스 리펀드, 즉 세금환급이 수주, 수개월 지연되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IRS는 경고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양자녀 현금 지원과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 변동이 있었던 납제자들은 6419 서한을 참조하지 말고 국세청 웹사이트인 irs.gov에 접속해 본인의 어카운트에 등록돼 있는 온라인 정보로 세금을 보고해야 한다고 IRS는 강조했습니다. 이는 IRS 편지 6419에는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틀린 정보를 그대로 보낸 것인데 이를 토대로 세금보고를 하면 IRS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데이터베이스 정보와 일치하지 않아 감사 대상으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미국민들은 17세까지의 부양자녀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매달 300달러 또는 250달러를 받았는데 그 중 일부를 받지 못해 이번 세금보고시 추가 신청하는 경우 IRS 편지 내용과 데이터베이스의 실제와 다르게 기입하면 자동으로 감사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소지 변경으로 부양체크를 못 받았거나 은행 계좌가 크로스돼 반송됐을 경우 IRS 웹사이트에선 업데이트됐지만 IRS 편지에선 틀리게 기재돼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고 결국 두 곳의 액수가 달라 수작업 감사를 받는 바람에 텍스 리펀드를 제때 못 받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IRS는 통상적으로 이 파일링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대다수는 접수 후 21일 안에 리펀드를 받게 되지만 수작업 재검에 걸리면 수주, 수개월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금보고에서는 4명 중에 3명꼴인 1억 3천만 명이 가구당 평균 2,815달러를 세금 환급으로 받게 됩니다. 이는 서민들에게는 한 달치 봉급과도 비슷한 금액이기 때문에 13월에 보너스로 불리고 있는데 제때 받지 못하고 지연될 경우 상당한 가계에 부담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대낮에 사람이 있는데도 운전자를 위협해 차량을 강탈해가는 일명 카제킹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카제킹 범죄는 뉴욕에서는 55%, 필라델피아 경우 85% 늘어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경찰 당국은 자동차의 문과 창문은 항상 잠그고 주유소 같은 곳에서도 키를 꽂아둔 채 자리를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전역에서 일명 카제킹, 차량 강탈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경찰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차량 강탈 범죄자들의 경우 범행 시 총과 칼로 무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에서는 때마침 범죄 현장에 있었던 경찰이 적극적인 제지에 나섰음에도 주차된 차까지 밀어버리고 달아나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워싱턴 DC에서는 운전자가 주유하는 틈을 타 총으로 위협하고 차량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뉴올린지에서도 차를 타고 출발하려는 가족을 위협해 차량 밖으로 몰아내버리고 그대로 차를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피해자들은 눈 깜짝할 사이 차량을 강탈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 경찰 당국은 미국 내 차량 강탈 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며 뉴욕은 55%, 미니아폴리스 63%, 필라델피아는 85% 급증했다 밝혔습니다. 경찰 당국은 음식 배달 또는 공유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피해가 눈에 띈다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음식 배달에 나섰던 피해자가 열쇠를 남겨두고 자리를 떴다 돌아와 10대 차량 강탈범과 마주치면서 팔에 총을 맞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차량 강탈범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며 10대들은 분별력이 부족한 만큼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 흉악범죄에 대항하다 목숨을 잃는 경찰들도 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들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길거리와 지하철 등의 사복경찰 배치를 늘리고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미 경찰 당국은 자동차 강탈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차량의 문과 창문을 항상 잠그고 주유소 같은 공공장소에서 절대 키를 꼽아둔 채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연방정부가 4억 개의 고성능 N95 마스크를 약국이나 지역 헬스센터에서 무료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인 1인당 3개씩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중서부 지역에서는 이미 그로서리 스토어와 슈퍼마켓에서 나누어주기 시작했으며 월그린에서는 이번 금요일부터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생화학전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는 고성능 고품질 N95 마스크를 성인 1인당 3개씩 무료로 공급받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은 전략 비축물자에서 인출한 N95 마스크 4억 개를 미 전지역 헬스센터 300여 것과 약국 체인점들, 대형 그로서리 스토어, 슈퍼마켓 등에 보내 미국민들에게 무료 배포하는 데 돌입했습니다. 아이오와 오하이오 등 중서부 산업지대에 있는 대형 그로서리 스토어인 마이오와 슈퍼마켓 하이비 등은 연방보건복지부가 보내온 N95 마스크를 이미 무료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헬스센터들 300여 곳에서도 N95 마스크 무료 배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소매점과 지역센터에서는 성인 1인당 3개씩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N95 마스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95% 걸러내는 고성능 고품질 마스크로 정평이 나 있으며, 일회용이 아니라 보통 40시간, 일주일 동안 사용해도 효과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대형 소매점이자 약국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월그린은 이번 금요일인 28일부터 N95 마스크를 무료 배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GBS는 아직 물건을 받지 못해 배포 시작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도착하는 대로 신속하게 무료 배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팬더믹 전염병에서 앤더믹 풍토병으로 일대 전환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N95 마스크 4억 개를 성인 1인당 3개씩 약국이나 헬스센터에서 무료 배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정공사 웹사이트 usps.com slash covid test에서 주문받아 우편으로 가구당 4개씩 자가진단기를 곧 무료 제공하게 됩니다. 부스터 샷을 맞으면 4개월 동안 90%나 중증 발병 입원을 막아주는 것으로 나타난 3차 추가 백신 접종률을 현재의 39%에서 이른 시일 내에 높이기 위해 부스터 백신 접종을 한층 독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겨울 비수기와 매물 부족으로 4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택 판매는 전달보다 4.6% 감소해 91만 건을 기록했는데요. 매물이 나오고 계약까지 걸리는 기간은 19일로 수요는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진로는 올해도 주택값이 평균 14% 오를 거라는 전망을 내나 혼란이 예상됩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겨울철 비수기에다 20년 만에 매물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존 주택 판매는 11월보다 4.6% 감소해 91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수요는 여전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주택의 중위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16% 상승해 35만 8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계약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9일로 여전히 빠른 속도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회사 진로는 시장에 매물이 없어 판매가 줄어든 것이라며 팬데믹 전과 비교해 매물이 40% 감소했다 밝혔습니다. 12월 주택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전체로 보면 연간 주택 판매 수는 610만 채로 2020년 대비 8.5% 증가했습니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 측은 연준이 3월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올해 주택 판매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밝혔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지난달부터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30년 고정금리 모기지로 내 평균 금리는 이번 주에 3.6%에 이르렀으며 이는 지난달 3.05%에서 0.55% 증가한 것입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현재 2020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빠르게 오르고 있는 모기지 금리에도 계속해서 주택값이 강세를 보일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진로우 측은 2022년 올해에도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14.3%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로우는 특히 플로리다 템파와 애틀란타, 피닉스, 올랜도의 집값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들 지역의 경우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플로리다 템파는 지난해에도 주택값이 거의 30% 증가해 평균 가격이 35만 4천 달러로 상승했습니다. 진로우는 주택 구매자들이 상대적으로 싼 가격과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1년 내내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썬벨트 시장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 밝혔습니다. 진로우가 예측한 2022년 가장 유망한 주택시장 1위는 플로리다 템파에 이어 2위 플로리다 잭슨빌, 3위 로스캐롤라이나 롤리, 4위 텍사스 샌안토니오, 5위 로스캐롤라이나 샬롯 등이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이 병력 8,500명을 출동시킬 태세에 돌입하고 나토가 전투기와 전함 파견에 나선 데 대해 러시아가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군사충돌이 나지 않을까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모두 공개적으로는 군사충돌을 피하려 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될 경우 미군 파병을 10배로 증강시킬 태세를 보여 확전 위험이 급속도로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운이 짙어지면서 미국 나토와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대재앙에 빠지진 않을까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설에도 군사대응 카드만큼은 자제해온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미군 병력 8,500명의 출동태세에 돌입하고 전투기와 전함 파견에 나서는 등 군사 압박으로 일대에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12만 7천 명의 병력과 중화기를 우크라이나 접경에 패치해온 러시아는 인근 러시아 서부지역에서 새로운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하는 것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나토, 즉 북대수양조약기구는 러시아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옵션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 펜타군은 미군 병력 8,500명에게 출동태세를 갖추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미군 병력과 중화기를 우크라이나에 직접 파견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트 3국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그리고 동유럽인 폴란드, 불가리아 등지에 파병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러시아가 끝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그보다 10배나 되는 대규모 미군 병력을 증강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뉴욕타임스와 NBC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는 직접 미군 병력을 파견하지 않는 대신에 2억 달러어치의 무기와 탄약 등 90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미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살던 미 외교관 가족들에게 철수령을 내렸고 자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 여행 금리령을 발령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나토 동맹국들은 병력 5천명 이상을 폴란드와 루마니아, 발트 3국 등의 증강 배치키로 했습니다. 덴마크는 F-16 전투기 네드를 리투아니아에 보냈고 네덜란드는 최신의 F-35 전투기 두 대를 불가리아에 파견했으며 스페인은 전투기는 불가리아에, 프레키트 전함은 흑해에 파견했습니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서를 부인하면서도 접경에 배치해온 12만 7천명의 병력과 중화기들을 계속 전진배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병력 1만 명과 군함 140여 척을 동원해 별도의 대규모 군사훈련에 들입하고 있어 미국과 나토의 군사박에 정면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 군사 충돌하는 사태만큼은 서로 피하려야 될 것으로 보이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되면 국지적으로 군사 충돌하는 비상사태를 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동맹 프로와 칠러 정권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외계적 해법을 찾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